화요일을 만나는 시간 김명성의 I am star가요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낮 1시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하는 이 공연은 푸근한 입단의 김명성 활색점 이력의 이소리의 진행으로 카리스마 무대의 김산대, 김장수 자신만의 세계와 친한 두 남자 진성, 황당 지나는 세계의 민요가수 서주경, 민지 정이 넘치는 무대, 견우와 진력, 유화 개성을 가득 담은 신선한 무대 한성준, 윤희성, 송기상 태진, 여치산, 김진희 이순수, 김미성, 선노 전현주, 단희, 녹도희 최훈, 송나영, 성탄 파지아, 진선이 등의 열정과 흥미 넘치는 무대로 함께합니다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낮 1시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하는 김명성의 I am star가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광주평기획신용문화관 SOS 러브 청주상담좀 커피나무샷 논산점 아틀리에뷰티아카데미 논산점 동태랑 대구랑 청주감사점 HBC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